가족들 불러갖고 하는 게 제일 적대해 주는데 그래갖고 식구들 다 불러갖고 식구들이 뭐 누구 말하는 거예요? 뭐 있어요 가족들, 대통령 아 대통령 가족들? 아니요 저기 뭐야 야 보장님 그 김진우 네 맞아요 김진우 왔을 거고 네 그래갖고 겸준우가 요거 봐 이거 자주 왔어요 전화하고 그냥 잘 지낸 거 아니야? 아니야 두 번만 깨먹어서 걔는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진딸에는 뭐 민약하는데 이해력이 없는데 물로 해역해요 대화가 해제해제해제